천년 역사를 간직한 도량이자 불교 문화의 성지인 통도사 주변 식구암자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경남 양산에 위치한 천년고찰 통도사는 순천송광사, 합천혜인사와 함께 우리나라의 3대 사찰로 불리웁니다. 신라 센능의왕 때 자작유사가 창년하였다는 기록이네요. 통도사라고 이름한 까닭은 전국의 성리는 모두 이곳에서 적도한다는 뜻과 만법을 통달하여 중생을 제도한다는 뜻, 그리고 산의 형세가 인도의 영축산과 통한다하여 통도사라 이름한다고 합니다. 통도사 부속암자는 15개이고 나머지 4개 암자는 울타리 밖에 있는 암자라고 하네요. 이번 통도사 19암자 술래길은 스페인이 산태하고 술래길과 비교할 만은 아니지만 마음을 가볍게 낮추고 걷다보면 일상 속의 번뇌를 잃고 나를 위한 온전한 시간을 통해 삶을 치유할 시한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금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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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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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